안녕하세요 네 이제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영상은 7시 반 정도에 좀 올리는 걸로 목표로 좀 녹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간단하게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10분 15분 정도 녹화를 떠서 영상 채널에 올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좀 간단히 좀 볼까요 시장 보게 되면 그때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금요일날 보게 되면 이제 좀 밑고리가 좀 달리면서 장 막판에 좀 지수를 살려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장 막판 2시 30분 이후로 코스닥은 좀 살려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요 코스피는 하락폭을 하락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뭐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딱 보면 일봉차트에 정확히 나와 있죠 코스피는 저가와 종가 밑고리가 안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저 pbr주 움직임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뭐 일부 기업들 좀 시세가 많이 났던 쪽에서 차액실험 물량들 나오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는 보면은 요런 지표들도 살짝 요런 느낌들 보다는 코스닥이 차라리 그런 쪽에 느낌이 더 있죠 이게 뭐 지표적으로요 보면 좀 하락세를 멈춰서 만만한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기맞추기한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잠정 실적 발표 없이 그냥 딱 마지막에 사업보고서 제출할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랠리를 펼치면서 어느정도 요 지금 코스닥 지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좀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물론 이제 뭐 이 지수 따라서 개별 종목들이 어느정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좀 이기는 종목들은 코스닥에서 히든 히어로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들이 감사보고서 제출하면서 감사보고서 플러스 사업 보고서 제출이겠죠 작년 한 해치에 대한 어떤 성적표를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굉장히 좀 군계 일악하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코스닥을 여기를 좀 경신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뭐 3월 13일날 직전 고점을 넘기긴 했지만 아직 요 고점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까지도 코스피는 이미 돌파한 상태인데 그런 좀 버프를 당장 가는 건 아니구요 그쵸 여기 있는 요 정도의 어깨까지 저 여기는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요 정도까지 열려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코스닥 또한 코스닥 또한 900포인트 정도 테스트한 구간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진정기에 이번에 수주장구에요 요거는 제가 출처를 이렇게 가져왔고 변압기 쪽 해외시장에 대한 지금 수주장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보시면 수주장구도 여기 보시면 해외쪽이 보시면 수주장구는 전연동기 대비해서 2022년 12월 말보다 2배 이상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QOQ로도 4,300억 정도 늘어났구요 1000억? 그쵸 4,300억 정도 그러니까 해외 변압기에서 지금 폭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 됐죠 보면 뭐 있었죠 재룡전기 상한가하고 더필치를 올려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을진전기 그리고 저는 이제 대원전선을 제가 아마 방송에서 정말 스몰캡으로 매력적이다 한번 뭐 제가 방송 2월달 언제가 했었겠죠 요런 데에서 요런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근데 요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아요 관심을 계속 봐야 됩니다 얘는 업사이드가 좀 있다 다른 애들은 저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날 파동 같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한번 이 박스권 조정값 정도 나오면 일진전기는 또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히어로즈는 일진전기가 지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진전기는 조정 나올 때 좀 보자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 대원전선은 뭐 이제 바닥에서 시세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제 막 추세를 막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52 신고가 형신했고 뭐 실적도 얘기 들으면 제가 얘기되는 잘 나왔어요 보면은 46억 나왔잖아요 요렇게 더하면 연간으로는 131억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멀티풀도 9배 PBR도 1배 이하로 정말 매력적인 중소형주다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되네요 977억 정도 되니까 관심있게 보실 분들은 눌러줄때마다 요기업도 같이 보셔도 된다 그렇게 좀 얘기했을텐데 북미 변화기 쪽 너무 좋으니까 대신 지금은 단기간 시세가 나서 조정줄 때 보자 그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게 같고요 조선 업종도 보게 되면은 뭐 내용 발췌를 좀 하다보니까 중국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혜를 입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요 분이 제일 잘하잖아요 조선 쪽에서 많이 노출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음 다만 이제 대선이라는 이슈가 좀 있고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제재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게 하나의 어떤 정치 어떤 전략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경향성도 충분히 있다 요 정도 뭐 그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조선 업종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저 PBR 쪽으로 연결되는 기업들 움직임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얜 좀 눌렸네요 그리고 있었던 현대미포조선 얘네들은 이제 좀 바닥에서 좀 돌리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은 안 좋았어요 실적이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거랑 기대감과 그런 중국 기업들 제재 받는 거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올려주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저는 대장은 삼성중공업 얘기했었으니까 그렇죠 삼성중공업도 요 박스를 돌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러줄 때 와 얘네도 결국에는 가네요 그렇죠 제가 요걸 아마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었죠 제학바이오 뭐 랠리 나왔고요 그렇죠 반도체 랠리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쪽도 랠리가 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설 특집 때 설 끝나고 주목해야 할 섹터로 좀 봤는데 로봇 이따 또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조선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던 뷰포인트들이 전혀 뭐 틀린 거 없이 제 그림대로 잘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또 시세를 냈기 때문에 아까 이 변압기 쪽이나 전력기기 쪽 전선 요쪽은 이제 좀 눌러 줄 때는 모아가자 대신 이런 거예요 시세가 났다가 이렇게 눌러 줄 때 이 전저점이 이탈하지 않으면 요런 자리는 충분히 매수권 자리죠 실적도 좋고 모멘텀이 강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요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시세 났다가 지금 눌러주는 업종이 조선 그리고 전선 전력기 변압기기 이쪽이거든요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 얘네들은 다시 한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업종이 조선과 뭐 건설기계 업종 그리고 뭐 변압기 요런 쪽이니까 요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눌러 줄 때 관심있게 보자 대신 추세를 이탈하면 그거는 접근하지 말자 뭐 밑으로 이탈했다가 위로 돌파할 때는 관심있게 봐야 된다 요게 지금 제가 보는 전체적으로 저 PBR 쪽과 그리고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중후장대 쪽 산업군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로봇 쪽 볼까요? 뭐 로봇 쪽 보면은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시 하나 있었어요 저 제가 알기로는 뭐 외출규모도 꽤 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한테 30% 정도 그러니까 돈 드럽게 못 보네요 진짜 41억 정도 이게 전체 매출 30% 라는 게 좀 아무튼 상징적이니까요 또 삼성전자한테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폭등했던 기업이니까 뭐 그런 좀 호재 뉴스 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슬슬 좀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밴드에 좀 올려드렸던 거는 뭐 인탑스 뭐 이런데 보면은 이날도 한 7% 올라왔다 눌리는데 아마 요 매물대 때문에 계속적으로 눌려요 삼성전자향 관련된 뭐 보핏 웨어로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인탑스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있게 보자고 제가 밴드를 얘기 드렸죠 그렇죠 밴드에다가 그래서 정종택 밴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좋은 종목들 너무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 물론 100% 저라고 뭐 다 좋은 종목 얘기 드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애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 언제 올려드렸던가 대원전선도 보면 아 3월 14일 네 3월 14일 네 뭐 아무튼 참고 보십시오 그전에 제가 방송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로봇 쪽 보자고 했을 때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얘가 얘가 쌀통 만들던 회사가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이런 거 겟 메꾸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봇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좀 많으셨던데 의료 AI 그쵸 그쵸 그럼 뭐 바이오 반도체는 뭐 주도 섹터인데 모아가자 그쵸 추세가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모아가자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종을 본다고 했을 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 로봇 의료 AI 그쵸 보면은 JLK 정말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슬슬 또 고개를 돌리려고 해요 그쵸 루니 뷰노 그쵸 이런 애들 갈 때 됐어요 뉴스도 좀 뿌리다 보니까 하나씩은 제가 얘기 드렸던 쪽에서 뭐 로봇이 됐던 또 의료 AI가 됐던 크라우드웍스 예 추세를 좀 내뜨리네요 요런 쪽은 하나씩은 좀 포트에 채워넣어도 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뭐 종목별 장세도 심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고 했을 때는 모멘텀 강한 기업들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뭐 해외직구 관련된 또 쪽 얘기 들어보면은 예 뭐 다행히 뭐 택배 물류 쪽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한진 예 뭐 요쪽도 한번 움직임 보자 근데 한번 또 강하게 시선했던 재료 테마기 때문에 음 고부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예 펜리스 쪽도 보자 예 코아시아 저는 얘 좀 보고요 에이지테크 가온칩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퀄리타스 랑 코아시아 정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뭐 소켓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으니까 밴드 검색하셔서 여기 제가 올려드렸던 거 영상 볼 수 있어요 어제 했던 거 그래서 반도체 쪽 간단하게 좀 얘기 드렸습니다 별 내용은 없었는데 그래도 좀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지난주 주말 방송하면서 메가터치도 그쵸 볼까요 메가터치 그리고 신흥 sec 이런 애 좋았죠 그리고 이노메트리도 한번 씻어 놨었고 이런 애들 계속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 쪽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자 네 금방 또 죽을 테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노메트리도 보시면 저는 이제 회원 식구분들하고는 요 파동을 먹었고 요 파동을 놓쳤는데 어 또 내려와 주는구나 땡큐 땡유 하면서 또 매수 자리가 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신흥 sec 보세요 괜찮죠 네 메가터치 네 좀 더 내려오면 또 충분히 또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에 포트를 막 몰아넣을 때가 아니에요 반도체 바스켓매매 바이오 바스켓매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이 지금 조정기에 왔습니다 조정기 그럼 여기서 지금 버티고 그냥 뭐라고 하죠 그 보릿고개를 버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 좀 포트를 넣어서 다행히 다채롭게 좀 가져가서 움직인 강한 놈으로 좀 업종 대표주를 담아대냐 요런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지금 잘 세울 때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 음 저는 좀 후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있게 보자 뭐 다음주에 반도체 중요할 수 있죠 요거 있으니까 항상 소문나지 않게 먹을 게 없다고 소문나지 않게 우리나라 기업도 주식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고런 것도 좀 같이 염두에 놓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현금은 항상 챙겨두시고 반도체 좀 늘린 거 있으면 더 사실 분들은 다음주에 주가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시고 그래야 되는 시장 같아요 화이팅 하시고 저도 그냥 저희 좀 식구분들하고는 어떤 거 좀 매매해서 돈 벌었냐면 지난주에 좀 많이 벌었죠 지난주에 이번주는 Y2 솔루션으로 한 15% 정도 벌었었고 그리고 또 봤던 tf에 한 3-4% 정도 수익 냈었고 쇼박스도 이 자리에 좀 들어가서 한 수익권에 좀 있는데 월요일날 이게 금요일날 시간에 거래해서 10%까지 갔다가 갔다가 4% 4% 정도 플러스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날 쇼박스 슈팅 나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수익 실현하고 그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화요일 수요일 정도 수익 냈고 더 살 거 있으면 반도체 기업 더 샀고 그렇게 좀 포트를 구성해서 다음주 또 3월 마지막까지 또 피치를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뭐 핑계될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이거 VIP 이벤트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월 가입하면 50일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3월 말까지 실적 잘 나오는 애들 포트에 담으면 되고요 그리고 1분기 벌써 또 끝나요 3월 31일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도 하지만 3월 31일이 뭐다? 또 1분기 끝납니다 그럼 1분기 워닝 시즌이에요 그러면 5월 중순에 딱 우리는 또 새로운 뉴 포트폴리오를 또 바꿔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적 주로 좀 좋은 수익률 저는 또 실적 모멘텀 좋은 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한 80% 이번주에도 한 20% 정도 그래서 이정도가 수익 났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10%라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에서 손질난 거 빼니까 한 80에서 90 정도 지난주에 수익 났었고 이제 이번주 그러니까 바로 15일 정도 그 주는 20% 정도 수익 났고 예 수익도 많이 챙겼습니다 저는 반도체조 애매하다 현금 확보하자 그러면서 실적 완전 좋은 애들 이제 슬슬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온 애들 있거든요 V자로 요런 종목들 다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요런 종목들 돈 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전 방송국 잘 안해요 나가라고 합니다 식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뭐 그린 리소스도 여기 보면 아 밴드에 막 올려드렸어요 솔직히 그린 리소스 2월 28일인가 그 뒤로 그대가 주가 바닥이었어요 그린 리소스 다시 공략 포인트 주네요 그쵸 뭐 다 얘기 드렸었고 Y2솔루션으로 얘기하잖아요 보시면 3월 12일 볼까요 Y2솔루션 3월 12일 요때 얘기했잖아요 요때 가고 요때 가고 요때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넘들 아는 종목들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여튼 부자들 되시고 또 이벤트 하셔가지고 4 5 6 한 이제 상반기까지 좀 빠싹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요게 부담된다 요거로 들어오시고 요게 아마 100 아 3개월 3개월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어떻게 이벤트가 됐는지 아 264만원 부담스럽다 네 3개월 하지 마시고 1개월만 하세요 1개월 880,000원 플러스 11 드리니까 요거만 해서 들어오세요 그럼 이따 이번 어닝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가 또 이번 1분기에도 호실적기대되는 종목도 리포트 나오면 또 공유하고 할테니까 요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1개월 880,000원 3개월 하지 마세요 1개월 880,000원 플러스 10일 요 이벤트로 좀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되구요 ARS카드 결제되고 네 그리고 방이동도 한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 이용중인데 저랑 좀 더 좀 더 섹시한 종목들 하고 싶다 오십시오 아셨죠 방이동 가능하니까 고객센터로 전환해 주세요 1588-0648 아무튼 제가 지금 물이 제대로 옳습니다 같이 돈 벌고 싶으신 분들 네 좀 많이 벌었으니까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이런 장에서 좋은 종목 잘 사서 또 Supreme 이제 제가 지난주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